국세청이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을 지목해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인데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튜버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1인 방송 사업자 A씨는 수십억 원대 광고 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외화로 받은 수입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한 동물병원장은 함께 운영한 애견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신종 고소득 분야의 세금탈루 혐의자 176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튜버, BJ 등이 새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고 웹작가, 동물병원장, VR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 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기존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파 유명 운동선수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배우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직원에게 허위 용역비를 주고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